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이번 프렉티스에서는요 지난 레슨에서 배운 4도와 5도를 더한 2, 3, 4, 5를 가지고 코드치는 법을 연습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레슨 연습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연습도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곡입니다 박자는 3은의 3박자고요 손의 위치는 G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레프트 핸드는 F&G 싹핸으로 시작합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조율이 연속하시고 노란색으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셋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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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지, 셋 3, 2, rest. left hand. 1, rest, rest. repeat. 1, 2, rest. 1, rest, rest. 이번에는 템포 80. 80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1, ready, play. 1, 2, rest. 1, rest, rest. repeat. 1, 2, rest. 1, 2, rest. 1, 2, 3, 1, ready, play. 1, 2, 3, 1, ready, play. 1, 2, rest. 1, 2, rest. 1, 2, rest. 1, 2, rest. Ready? 1,2,3,1 Ready, play 1,2,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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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번째 곡입니다 Fine Hand Position Left Hand on C Right Hand on C 그런데 Left Hand에서 시작하죠 천천히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Ready? 1,2,3 1, Ready, play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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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p Skip, skip down One,2, volede hand 오른손 붙이세요 1, 2 여기서는요 지난 시간에 배운 레슨 포인트 꼭 적용하셔야 해요 이 마저 3 & 4에 오른손 칠 때요 B를 꾹 누르고 계시다가 C로 가셔야 해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빠른 템포로 가볼까요 템포 80 Find hand position Ready 1, 2, 3, 4 2, 3, 4 뒤 누르고 계세요 1, 2 이렇게 치셔야 돼요 두 손을 같이 떼면 절대 안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가볼까요 템포 100 100입니다 Ready 1, 2, 3, 5 1, 2 1, 2 1, 2, 3, 5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곡은 이 템포에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다음 템포로 넘어가세요 자 다음 템포는요 112, 112에요 Find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이 곡은 템포 이상 안 치셔도 돼요 100, 12까지만 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노래는요 악보를 한번 볼까요? 오른손에서 시작하고요 G, skip, skip 그리고 왼손에는 second, third, fourth harmonic interval이 나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같이 악보를 볼까요? Ready? One, two, ready? Play One, two, skip, two, skip, two, skip off, two, step down, up, up, two, left hand, four, right hand, two, 이번에는 step이죠? The next mechanism 하나, 하나, one, two, skip, half, and five, go strong, half, turn away. 4th, 2, G, 2, step down, 2, skip이고요. 2, 4th, 2, skip, step down, C, 2, left hand, 4, 3, 2. 오! 2nd line이 조금 헷갈려요. step down, skip, 4th. 그래서 인터벌이 계속 바뀝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템포로 가볼까요? 템포 80, 80입니다. 자, right hand position 1, 2, 3, go! 1, 2, 1, 2, 1, 2, 1, 2, 1, 2, step down, clap, 2, 2, 3, 4, 2, 1, 2, step down, 2, 1, 2, 1, 2, 1, 2, 停, step 1, C2. 1, 2, repeat. 1, 2, C, 2, C, 2 1, 2, 4, 4, 4, 5, 6 1, 2, 1, 2, 4, 5, 6 자 그럼 좀 더 빠른 템포 한 두레대에서 가겠습니다 Ready? 1, 2, 3, GO! 1, 2, 4, 5, 6 1, 2, 4, 5, 6 1, 2, 5, 6 3 2 2 Lucky 2 2 1 2 1 2 1 2 uses 1 2 3 3 2 2 2 3 Quickie 1 2 1 2 2 1 2 2 3 2 2 3 3 2 1 2 3 그럼 이번에는 112 빠른 템포에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Fine hand position 1, 2, 3, go! 2, 2, 2, 3, go! 이 곡은 이 속도에서 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자, 네 번째 곡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곡은 박자가 3번에 3박자죠? Time signature in 3, 4. In hand position,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Ready? 1, 2, 3, 1, ready, play! 1, 2, 3, right hand! 1, 2, 3, left hand! 1, 2, 4, 3, left hand! 1, 2, 3, left hand! 1, 2, 3, left hand! 이 곡은요. 조금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템포를 한번 빨리 가야 보겠습니다. 템포 92 덕자 92에서 시작할게요. Ready? 1, 2, 3, 1, Ready, Play 1, 2, 3 1, 2, 3 1, 2, 3, Repeat 1, 2, 3, 1, 2, 3, Second 1, 2, 3, 1, 2, 3, 1, 2, 3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템포 120 120에서 가보겠습니다.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1, Ready, Go 1, 2, 3 1, 2, 3 1, 2, 3, Repeat 1, 2, 3, Repeat 1, 2, Repeat 1, 2, Repeat 1, 2, 3, Repeat 이거군요. 굉장히 빨리 칠 수 있어야 돼요. 한 두릇 시xty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도 한 두릇 시xty에서 한번 쳐 볼까요? 그래서 이 속도에서 편안하게 치실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연습곡이에요 이건 코드가 없고 Melodic Interval Melodic Interval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멜로디오로 되어 있는 인터벌이죠 Fine Hand Petition 자 오른손은 C에서 시작해서 4도의 F로 넘어가요 잘 기억하시고요 Ready? 1, 2, 3, GO 1, 2, 4도의 F로 C, F, C, F D, G, Step Down 1, 2, 3, 4, C, 2, F 2, C, F, C, F Skip Down G, Skip Down 1, 2, 3, 4 4, Right Hand E, G, G, 2 E, G, G, 2 C, F, E, G, 2 이 곡은요 많은 4th 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리 첫 번째 Loth에서 두 번째 Loth로 갈 때도 4th고요 그다음 계속 Horse 왔다 갔다 했죠 그다음 세 번째 마리 D에서 G로 갈 때도 4th예요 그래서 많은 포스가 나와요 기억 잘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조금 빨리 가볼까요 템포 88 라인 핸드 포지션 1, 2, 3, 고 1, 2, 4, 2 1, 2, 3, 4, left hand 1, 2, 4, left hand 1, 2, 3, 4 1, 2 2, 2, 2, 2 1, 2 어때요? 조금 헷갈리죠? 그럼 이 템포에서 편안하게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셨다가 다음 템포로 올라가세요 다음 템포는 112, 112입니다 Right hand position Ready? 1, 2, 3, 고 1, 2, 3, 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1, 2 1, 2, 3, 2, 3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레슨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 곡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주 레슨으로 찾아뵐게요 안녕